헬로티비 뉴스에서는 8대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3파전이 전개되고 있는 전라남도 교육감 후보를 살펴봤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주민 직선 4기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에는 모두 3명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현직인 장서공 교육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별 맞춤 교육과 함께 기초학력 책임교육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또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농산 오천 유학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새롭게 시작된 폐교 활성화 사업 등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가장 먼저 예비 후보로 등록한 김동완 후보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교육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에 치우치지 않는 조화로운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전남 교육을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또 학생 복지를 위해 아침과 방학 중 급식을 실시하고 복합 교육 기능을 갖춘 에듀타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전남교육대전환 실천연대 상임위원장은 민관 산학이 협력하는 전남형 교육 자치로 지역의 전략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맞춤형 교육으로 전남의 모든 아이들을 인재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전남 교육청의 청념도와 수능 성적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보들은 대통령 선거와 코로나19 등 상대적으로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 출판 기념회를 여는 등 표심을 얻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필러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